yo~~~ 하리이니~~~ 안녕하세요 테디 또 하루이니? 하루이니 pod 내일을 왜 계속 하루이니? 안녕하세요 리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어디서 Turkish만들 그리고 리오드라 아주 그때 장난 아니었지. 아주 이렇게 뽕 가슴을 뚫리게 하는. 그치. 짠틱하고. 짠틱. 그리고 핀따르하고. 핀따르. 그리고 빠고스하고. 바이크하고. 약간 베이비페이스 이묻. 이묻하기도 하고. 이묻. 귀엽지. 그치. 큐트하지. 큐트페이스. 그리고 되게 어리다고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16살이다. 엄청 어리. 16살이면 중학생이지. 미들스쿨인가. 옛날에 아이유 데뷔했을 때 그 정도 나이인거야. 그치. 진짜 대단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사실 좀 기대돼. 이번 편은. 바니앞 라꼬만다시. 라구. 인도네시안 아이돌 2020. 드리마카시. 아 너 좀 그거야. 뭐? 이거는 좀 옛날사람. 나 옛날사람. 너 오랑투아야. 어? 너 오랑투아. 너는 오랑깡풍. 오랑투아 뭐야. 놀리지마. 아니 너 부모님이잖아. 너 페어런트잖아. 오랑투아라고. 그래. 오랑투아 너. 어 너는 오랑깡풍. 요. 오늘 할건. 리오드라. 아이돌두에니틴. 워 러브. 미트 로프. 트렌드파이널. 인도네시안 아이돌 2020. 인도네시아로 한번 해봐. 난 뭔지 할 수 있다. 응. 아쿠. 비사. 라쿠깐. 애니틴. 운뚝. 어. 운뚝. 찐따. 운뚝 찐따. 운뚝 찐따. 그래도 되겠다. 응. 한번 시작해볼까? 요. 오우.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적혀 보니까 또 애기같기도 하나. 그 때는 화장을 좀 어른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와 이번엔 좀 빨간. 정말 정렬의 무대가 봐. 뮤지컬. 오우. 그러네. 아. 볼 때 행복해. 오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연습 많이 했나 보다. 저랑 뭐 다. 잘해볼까? 진짜 잘한다. 오우. 무서워. 지금. 오우. 오우. 저. 눈빛이 진짜. 그치. 16살 맞아? 정말 자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정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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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봐봐. 춤을 진짜 끝내준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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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닌데? 전기들 가는 거 봐. 이야... 치실 수도 있어. 팬이 엄청 많네. 와... 와, 기립박수. 진짜! 와... 너무 잘해. 와... 딱 뮤지컬 같았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슉슉슉슉슉. 순간순간. 난 느낌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었어. 예를 들어서 엘사, 그 느낌처럼. 그 느낌처럼. 히노에라 끼를 막 응축시켰다가 마지막에 터뜨리는. 맞아 맞아. 와... 노래에 기승전결이 있는 걸 난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그대로 담아서 쫙쫙 질러주고 다시 웅크러 들었다가 쫙쫙 나와주고 그리고 처음에 의상을 딱 봤을 때는 그거 딱 떠올랐어. 앙젤리나 졸리.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더 내가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무대 요소라든지 맞아. 화장, 옷, 그리고 액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약간 진짜 마녀가 이렇게 막 마술을 부리고 자기가 왕비가 될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 너무 좋았어.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풀로 감상하는. 그치. 왜냐면 노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심사위원들이 너무 좋아했어. 딱 느낀 거지. 아! 이거 바구스하다. 이거 삔따르하다. 대단하다. 이미 이 무대는 딱 끝났다. 그치. 이제 끝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표정. 그 심사위원들 표정이. 그치. 그리고 아마 3분이 되게 짧게 느껴졌을 거야. 아, 그럼? 집중해서 보니까. 나 엄청 잘 봤어. 한 1분 정도 보는 느낌? 언제 끝났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 아무튼 너무 잘 봤어. 진짜. 나 좀 팬 된 것 같아. 리오드랑.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너무 좋았어. 자주 찾아보게 될 것 같아. 응. 이리 바구스. 바구스. 디아 바구스. 디아 바구스. 어. 여운이. 어. 제가 빨링스까. 어. 라고. 디아. 디아 바구스. 디아 바구스. 진짜 최고였어. 어. 개잘하네. 잘함. 인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